나무를 받으시면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나무와 같은 것을 받으시게 되면 여기 밑에서 눈, 눈 여기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이 정도 놔두고 이 부분 정도를 잘라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두게 되면 이 세 개의 눈이 나오게 되면 내년 봄에 한 개 정도의 눈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서 재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나무를 잘라서 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른 묘목을 이 물통에 적어도 하루 정도 푹 담갔다가 심으면 활짝이 좋습니다. 다시 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 밭 조성할 곳 외곽에 기둥에다가 붙여서 샤인무스키에서 키워서 이 파이프에 연결해서 조제하고자 이렇게 구덩이를 파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여기다가 가지려니 묶겠습니다. 가지려니 하게 뿌리를 이렇게 펼쳐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흙을 가지고 묻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대략적으로 묻어 놓고 나서 그럼 여기다가 물을 가득 부어준 상태에서 다시 흙으로 다시 뜯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려하게 일단은 흙으로 뜯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줘서 이로써 밑에 바닥에 있는 흙과 흙과 흙과의 흙착을 위해서 물을 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흙과 조금 전에 덮어준 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하게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이 어느 정도 마르고 나면 그때 위에 흙을 다시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준 물이 거의 흙수가 돼서 다 없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다시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묘목이 윗부분이 길게 남아 있는 분들은 이거와 같이 눈이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이렇게 남겨 놓고 자르면 그 위에서 바닥에서 눈이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두고 잘라서 내년에 눈이 터게 되면 그 눈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손으로 뜯어내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뜯어내서 내년에 다시 그 부분에서 제일 좋은 눈만 키워서 손을 받아서 키우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고 내년에 이제 활짝 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여목들을 잘 심어서 내년에 내후년에는 좋은 샤인머스켓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맛있는 샤인머스켓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시 구체적인 궁금한 부분이 있게 되면 댓글로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4. 파이버 4. 6.